최근 카페에서 주문한 초코칩 스무디를 먹고 아이를 유산했다는 임산부의 사연이 알려졌죠 플라스틱 조각이 가득 섞인 스무디 스무디 잘 아실 겁니다 아이스크림 같은데 약간 반 녹은 것 같은 그 스무디를 마셨다가 장출혈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해서 소중한 아이를 잃었다는 이런 주장인데요 사건이 공론화된 후 카페 측도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 논란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일단 허 변호사님 어떤 사건인지부터 정리를 간략하게 해주시죠 상당히 지금 좀 충격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17일 세종시에 산 한 20대 임산부가요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초코칩 스무디를 배달 주문해서 맛있게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이물감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서 음료를 뱉었더니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가요? 아니면 여러 개가요?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개가 그러니까 앵커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게 아이스크림 반 녹은 것처럼 얼음을 갈아서 만든 음료다 보니까 플라스틱 조각이 잘게 갈려서 같이 섞여 있는 걸 처음에는 모르고 계속 먹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초코칩이니까 약간 칩 같은 느낌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모르고 먹었겠네요 그렇죠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크게 이물감을 느끼지 못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후에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장출혈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몸속이 플라스틱이 들어갔지만 지금 임신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진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요 담당 의사가 플라스틱으로 인한 장출혈로 아이를 잃게 될 가능성을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임산부가 유산을 막는 주사도 두 번이나 맞았지만 안타깝게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음료를 마시고 한 20일 정도 지난 후인 지난 3일에 결국에는 유산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에 이런 사연을 올리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유산한 사실 자체도 굉장히 가슴 아프지만 사건 이후에 카페 점주의 대처에 대해서 정말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카페 측 대응이 어떻게 이렇게 울분을 토하고 있어요? 피해자가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었는데 그때 카페 점주도 응급실에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카페 점주가 피해자한테 플라스틱이어서 소화가 잘 된다? 플라스틱이 목으로 넘어갈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치료비 위로금 합쳐서 50만 원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그렇게 피해자 측에서는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 점주가 한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한 것을 봐도 플라스틱이 어떻게 목에 넘어가겠냐? 혀가 예민하지 않냐? 머리카락만 먹어도 뱉는다라는 식으로 뭔가 은근히 피해자 탓을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깔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 답답하니까 본사에 직접 항의를 했는데 본사에서 내놓은 답은 점주와 직접 해결을 하시라 본사는 중간 소통 역할을 할 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피해자가 더 답답해졌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점주와 연결이 안 되니까 본사에 연락을 한 건데 그런데 이 본사가 중간다리 역할밖에 못한다? 이러면 프랜차이즈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피해자와 본사 측의 입장이 다소 갈리기는 합니다 본사 입장문을 보면요 일단 사건을 인지한 후에 해당 점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료 제조 상황에 대해서 추가로 들여다봤더니 플라스틱 조각이 나온 이유가 이 스무디를 제조할 때 점주가 실수로 테이크아웃 컵 용기를 함께 갈아 넣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믹서기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들어가면서 다 갈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본사에서 확인을 했다는 거고 피해자는 본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본사는 피해자 측과 통화 내용 그리고 메신저 캡쳐본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점주가 명확하게 책임 모를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하겠다 그리고 피해자를 돕겠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피해자 측은 일단 본사의 책임보다 점주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다가 우리가 강하게 항의하니까 이제 와서 우리 편에 서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가맹정 계약을 해당 점주와 해지하거나 치료비만 지급하는 것에서 그친다면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더 강력하게 문제제기하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맹점 계약을 해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에 해당 카페 지점은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당 지점의 카페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사에서는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지가 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상으로는 영업을 하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라도 아마 영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영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분의 위자료라든지 손해배상 청구 부분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본사와 피해자 쪽에서도 계속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음식 관련 사고잖아요 그러면 이게 식약처에 신고를 하고 그러면 또 뭔가 조치가 내려오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신고했다는 것 같은데 식약처에도 네 신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 사항이 내려지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위생관리에 부실했다 이런 점들이 밝혀진다고 하면 영업정지라든가 하는 그 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지 혹시 형사적으로 이 점주를 처벌할 규정은 없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형법상 과실 낙태죄 규정은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 점주가 당연히 이 음식을 만들면서 기울여야 할 어떤 주의 행위를 다하지 못해서 이런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거는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치사요? 치상이요. 다쳤으니까 유산이 됐으면 치사까지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유산은? 태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살아서 태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형법상으로도 그렇고 민법상으로 살아서 태어나면 출산 이전에 당시에 소급해서 권리의무가 주체가 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그대로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체에 대한 상해 행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 치상죄를 검토를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 부분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라든가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however, кожICKarch maybe this time fur gurp 라고 하면 검사 새kä artific여 cred 이래